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제가 한 주 빠졌는데요. 무척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. 늘 활기차고 행복하세요. 오늘 연주곡은 고향역. 이 곡은 1972년도에 발뺐된 곡이고요. 나훈아 선생님의 대표곡 중 한 곡이죠. 작사 작곡은 임종수 선생님, 노래는 나훈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. 이 곡의 내용은 고향열차를 타고 설레이는 가슴 안고 가면서 철길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울었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오늘 이 곡의 리듬은 실로곡인데요. 올겐 연주 디스코, 디스코 126개의 템보 연주하겠습니다. 조는 A마이너, 섹소포는 테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역시 A마이너, 조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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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ldor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